1주일에 오렌지 3주일에 오렌지 4주일에 오렌지 이리로 와, 내가 와 이런 거 같애요 잘 따로 이렇게 2주일에 오렌지 2주일에 오렌지 2주일에 오렌지 둘은 남매입니다, 남매 톰과 제리 누가 버리고 간 놈 제가 걷었거든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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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썽꾸려 그래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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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주거나 이뻐해주면 이렇게 달라드는 거 같아요 바로 와가지고 이제 쌈 나요 이뻐하자면 꼴을 못 부더라고 살아가지고 아아악악악 아아악악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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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투가 생기면 다른 애들 다 똑같이 질투가 생겨야지 이리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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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싸웠었냐 vm 야 이리와 어디 어디 낮췄어 어디 어디 낮췄어 거기 문렸어 왜 쌈으로 쌈으로 하냐고 이게 다 물려가지고 잘생겼어 지금 마 얼굴 봐 아이고 어이구 하하하하 왜 초코를 못 잡아서 안 다니냐고 왜 초코를 이렇게 못 잡아서 안 다니냐고 형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야지 아우 시원해 우리의 집에서 평화로운 고정 평화로운 고정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일 오늘 데리고 와서 문제없이 내가 케어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 있어서 뵙고 왔는데 저 밑에 보이는 저 강아지 저 엑스쿠키 다들 지금 후조 오라 하십니다, 후조 안어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물처리를 놓고 둘이 서로 저리 고감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고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거냐 아니야 아아 or수니만 오른쪽에 space 오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